택배가 왔어요 제가 시킨 장난감인데 오늘 왔나봐요 신난다 어떤게 맞을까 애들이 그냥 신나가지고 아유 세상에 어디 뭐가 왔을까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이쁜아가들하고 놀아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짜잔 어머나 세상에 어머 이게 왔네 이게 뭐지 어머 애들이 난리 났어 아이고 애정 지금 자자자 우리가 뭐지 자자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다섯개씩 샀어요 자 핸도 핸도 자자자 어머나 어디갔지 어디갔지 어머 왜 두개밖에 없지 자자자 자자자 자 까만거 너 오리 너 오리 너 가지갔잖아 또 왔어 왜 자자자 자 까만거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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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놀아보자 애들아 신난지 다섯개 다 좋지 아유 세상에 얼마나 좋아 애들아 애들이 애들이 처음만 사장하더니 신나게 그래요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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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개